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세무사와 7급 공무원 서열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이거 실제로 내 라방한테 누가 물어보더라고 어반이 형 7급 공무원이랑 세무사 둘 중에 뭐가 좋아요? 이러길래 야 미쳤나. 그래도 전문직인데 사자 붙는 건데 7급 공무원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걸 왜 비비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하니까 조금 무섭긴 하다. 왜 그러냐면 내 유튜브를 오랫동안 봤던 사람들은 알 거야. 나 약간 7급 공무원들이 난데 좀 개인세 많이 틀어가지고 내가 좀 노이로제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야 어반아. 나는 니까진 놈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7급 공무원이다. 또 이런 분 또 오실란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7급 공무원 좋지. 근데 세무사는 4자가 들어가는 8대 전문직이란 말이야. 그리고 전문직은 공무원 왜 해요. 공무원 여러분. 정년 때문에 하잖아. 전문직은 정년이 없어. 난 아무리 세무사가 뭐 지금 레드오션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서열 정리 일단은 짧게 하자면 일단 7급 공무원은 안 돼. 세무사한테 내가 봤을 땐 그래. 근데 내가 오늘 얘기한 건 정확히 말하자면 세무직 7급 공무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세무사란 직업. 나도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까지 별로 생각을 안 했거든. 주변에는 뭐 이제 변호사보단 난 의사가 많으니까 의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어반놈 본 사람 알 거야. 어반놈 이야기에 세무사 이야기가 나왔거든. 그래서 남친이 35살 세무사 남친인데 28살 간호사 여자를 그렇게 쫑크를 주는가 봐. 야야 니는 그 그 빡신 일 손발 고생한 일 하고 아이고 어쩌노 이러면서 아이고 니는 좋겠네 세무사 남친 더 가지고 전문직 남친이어도 좋겠네 이러면서 남자가 엄청 쫑크를 줬거든. 그러길래 나도 좀 궁금하잖아. 그리고 내 라방 가끔씩 오는 김헌이란 분 계시는데 그분도 세무사로 알고 있거든. 지금 TQQQ 몰빵해가지고 한 내가 봤을 때 한 2억 날린 것 같은데. 그분은 그분 이야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세무사는 어떨까 싶어서 내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우선은 제가 항상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요즘 인터넷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 나가가지고 시험을 되게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라인드 이런 데 가서 회사 생활 되게 힘들잖아. 그러면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야 세무사 한 3년 하면 붙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 내가 말해두는데 인터넷 커뮤니티는 애들이 전부 다 지적 허용에 쩔어가지고 제정신의 애들이 잘 없어요. 전문직 시험은 전문직 시험이라는 건 미리 강조드리고 그리고 내 주변 사례를 해줄게. 내 주변 친구 중에 미친개란 애 많이 나와서 할 거야. 미친개한테 형이 있거든. 형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친개가 되게 차별을 받았어. 지금 하여튼 미친개가 훨씬 잘 살거든. 근데 그 형이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야. 육사 들어갔으면 머리도 좋았지. 근데 육사 들어갔다가 육사가 안 맞아가지고 3학년 때 육사를 자퇴하고 행정고시 시험을 준비를 했거든. 근데 행정고시가 안 됐어. 그러다가 나중에 서른 넘어서 한 서른 세줍 돼서 행시가 계속 안 되니까 이걸 7급 공무원으로 바꿔서 한 서른 둘 때쯤에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지금? 7급 공무원도 못 붙어가지고 지금 결국엔 마흔 넘어서 산에 갔어. 절에 갔다니까 진짜. 진짜 그래. 그러니까 공부물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장수하다가 인생 조지는 경우 유튜브를 하더라도 유튜브 한 2년 동안 하다가 망한 사람들 있잖아.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아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하자면 전문직 시험이라는 걸 이게 요새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이게 마탱이가 가가지고 쉽게 얘기하고 뭐 3년이다, 5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는 거. 정말로 그러니까 심바숙과학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시험이 스태이 좀 다른 것 같아. 세무사 시험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행시 같은 경우가 머리가 좀 좋아야지. 행시는 머리가 좋아야 된다 하더라고. 근데 그에 비해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시험은 양이 많다고 하는데 7급 공무원이랑 세무사 합격 난이도로 봤을 때 그 세무사는 약간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 양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블라인드에서 올라온 걸 보면 둘 다 해본 사람들 얘기를 보잖아. 물어본 게 있어서 얘기하면 7급은 피셋이라고 하나? 이것 때문에 상대평가 성격이 강해가지고 수능 국어수학 잘 본 사람이면 7급이 쉽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못 본 사람이면 세무사가 쉽고 그래서 전체적인 양은 세무사가 좀 더 맞고 7급은 응용력을 위해서 사람마다 일단 캐북해긴 하지만 약간 두 개 다 붙은 사람 말로는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둘 다 붙은 사람이 보니까 세무직 공무원인 것 같더라고. 국세청인데. 근데 국세청 다니는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자기 입장에서는 공부량은 세무사가 훨씬 많았고 7급보다 합격률은 근데 세무사랑 7급이 비슷하대. 근데 직업 만족도는 또 세무사가 훨씬 좋다고. 넘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근데 다만 이제 세무사의 전망에 대해가지고 레드오션에 대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 근데 세무사는 내가 보기에 레드오션에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이게 그거야. 전문직치고는 초봉이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세무법인 같은 데 들어가잖아. 그러면 초봉 3천만 원 이렇게밖에 안 받는데 그 정도밖에 안 받는데 그러면 그렇게 받아가지고 뭐하냐. 경력 쌓아가지고 이제 세무사는 개업을 하는 거지. 세무사도 사무실 하나 빡 차리는 거지. 여기서 이제 개떡상을 하거든. 영업 잘하고 그러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이라는 게 이런 게 좀 성격이 잘 안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세무사를 따고 난 다음에 방금 국세청이라는 아저씨처럼 세무직 공무원으로 다시 시험을 친대.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을 세무사를 따고 들어오게 되면 가점에 5점이 붙는다고 하대. 그러니까 그게 무시 못한다 하더라고. 5점이면 무시를 못한다고 하대. 그래서 1점 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5점이면 무시 못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내가 봤을 때 세무사는 그게 개업하는 게 요기가 꽂힌 것 같아. 그래서 세무사를 쓸 수밖에 없거든.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장료가 난 좀 많이 내. 기장료는 거의 한 70만 원 내거든. 한 번 낼 땐. 왜 그렇게 됐냐면 나는 기장이 두 개를 두 개를 써야 돼. 장부를 두 개를 써야 돼. 유튜브도 하고 증권영업도 하니까 두 개씩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장료 두 배씩 내는데 그래도 세무사 쓰면 쓸 수밖에 없어 진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무사 한 번 쓰잖아. 그 사람만 계속 써. 바꾸는 것도 귀찮단 말이야 사실. 그래서 나한테 연금펀드 고액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웬만하면 잘 안 움직이는 게 딴 데 가기 귀찮거든. 귀찮단 말이야. 그냥 아는 사람한테 물어본 게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문직 업종 비열 1인당 사업소득을 봤을 때는 일단은 요거 봤을 때 의사가 제일 많고 2억 2천이 나오고 변호사가 1억 조금 넘게 나오고 회계사가 9,800 별리사가 7,900 세무사가 7,200 그러니까 실제로 세무사무소에서 들어가게 되면 돈은 많이 못 받는데 이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난 게 전부 다 이제 사무실 차려가지고 이제 개떡상 시킨 거야. 그래서 아무리 레드오션이라고 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척해가지고 이걸 개척이라고 하거든. 보험에서는 이걸 개척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개척해가지고 활로 뚫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입마이 포켓인 거지. 그게. 그리고 이게 개업을 하는데도 병원 같은 거는 기계한다고 막 몇석씩 한단 말이야. 근데 세무사는 그런 거 없어. 그냥. 그냥 사무실 의자 하나 갖다 놓으면 끝이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솔직히 나 같은 사람 있잖아. 나같이 영업력이 좋은 사람들은 세무사 존나 좋지. 근데 문제는 뭐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합격을 못한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무사가 앞으로도 레드오션에다 말은 많지만 근데 개체소로 봤을 때 700명씩 제한해서 뽑더라고. 공인중개사 이런 거 시험에 닥친 대로 다 뽑잖아. 절대평가로. 근데 나름 개체소는 조절을 하고 있어. 그리고 결국에는 뭐 전망으로 봤을 때는 난 의사가 좋다고 보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 의사 같은 경우는 늙으면 아프니까. 사람들이 또 오래 살잖아. 그런데 세무사 같은 경우도 개체소 조절되고 있고 그리고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 세무사라는 직종도 어떻게 보면 좀 진입장병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 의사, 변호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시험만 붙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뭐 이제 머리는 좋은데 학창시절 공부 안 했던 애들 있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뭐 이제 필드에서 나가게 되면 세무사면 세무사면 충분하지 학력이랑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진 않거든 그게. 그래서 뭐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이제 펠로를 했냐 이런 거랑 다 이어지게 돼 있잖아. 근데 세무사도 그런 게 또 없다고 해가지고 크게 봤을 때 내가 좀 영업에 자신이 없다 싶으면 세무사 따갖고 세무직 공무원으로 테크 올려가지고 거기서 좀 일찍 하면 영업, 경력 쌓는 게 되고 아니면 나처럼 좀 이제 가가지고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이러면서 말 잘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면 바로 조금 일하고 일하고 바로 이제 필드 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전문적으로 봤을 제가 봤을 때는 전문직 중에서 세무사란 직종이 약간 좀 중간 티어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근데 잘 맞는 사람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재밌고 만족도 있게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시험만 합격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이 조금 가난해. 대학교 가긴 조금 빡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머리가 좀 좋다. 그러면 이런 것들 이런 전문직 테크 올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은요. 세무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뭐 저번에는 뭐 이제 우체국 별정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직업에 대해서 이게 알아가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제 뭐 좋은 이야기들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고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